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아는 형님이 유명 여배우와 라운드를 자주 했었는데 두 명이 팀이 돼서 매치플레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업, 원다운을 주고받다가 올스퀘어가 됐는데 그 여배우가 자신있게 큰 소리로 올세임이라고 하더랍니다. 속으로 농담 잘하시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째 올세임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완전 톱 여배우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나쁜골프 채널에서도 이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켈로웨이를 갤러웨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캐디도 갤러웨이라고 하는 캐디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C를 그렇게 갤러웨이라고 할까요?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버디를 꼭 버디라고 하고요. 우리가 마치 벙커를 빵카? 빵카라고 하는 것처럼요. 미셸 위 선수도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빻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일본식 표현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오늘은 헷갈리는 그래서 잘못 쓰는 골프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용어가 다 영어니까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잘못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알고는 있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지적이라도 하면 알아 이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써서 나도 그렇게 써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라운딩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라운드를 하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 라운드에 ing를 붙여서 라운딩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지금도 다 라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골프엔 없는 말입니다. 라운딩을 아마 찾아보면 둥그렇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을까요? 저도 나쁜 골프 초창기 때는 라운딩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라서 라운딩이라고 했었는데 댓글로 한심하다. 라운딩이란요. 제대로 알고 쓰세요. 같은 것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때부터는 라운드라고 꼭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라운드 오브 골프가 영어 표현이니까 라운드가 맞는 것이죠. 저는 라운딩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자입니다. 두 번째는 볼 포입니다. 샷한 볼이 사람 쪽으로 가거나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캐디와 동반자가 볼하고 크게 외치죠. 사실은 볼이 아니라 볼하고 크게 외치죠. 이 역시 앞쪽, 앞의 라는 뜻의 F-O-R-E, 포가 맞습니다. 골프볼이 귀하던 시절엔 앞쪽에서 볼을 봐주던 포 캐디가 있었는데요. 볼이 그쪽으로 가니까 포하고 외친 것이 유래입니다. 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볼이겠거니 해서 혹은 진짜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도 모르게 볼하고 외친 것이 유래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볼이라고 볼이죠. 볼이라고 안 하고 F 발음을 신경 쓰면서 지금 저처럼요. for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색할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T-off, T-off입니다. 보통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문자를 주고 받을 때 T-off 시간이 어떻게 돼? 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역시 정확한 표현은 T-off입니다. 첫 플레이어의 T에서 볼이 날아가는 그 순간 날아가는 것 이 때를 첫 스타트로 보는 것이죠. T-off은 말 그대로 T에 볼을 올려놓는 거니까 라운드 동안 18번? 최소 계속되는 일종의 행위인 것이죠. 보통은 T-off 타임을 줄여서 T-타임이라고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T-ing ground, T-ing area입니다. T 마커가 있는 라인에서 그 뒤로 두 클럽 이내에서 T샷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엔 T-box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T-box라고 많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T-ing area입니다. 2019년 전까지는 T-ing ground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룰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워터 해저드가 페널티 에어리어로 바뀔 때 그때부터 T-ing ground를 T-ing area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레이아웃, 레이아웃입니다. 볼을 트러블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빼내거나 직접 그린을 노리지 않고 특정 거리를 남겨두는 그 행위 그 샷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나이스 레이아웃 아니죠. 레이아웃은 편집 디자인에서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그림과 글의 배치, 배열이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싸인, 웨이브입니다. 한국 골프장에서는 경기 진행을 위해서 파3에서 앞팀의 볼들이 그린에 올라간 후에 앞팀의 양해를 얻어 그 사이에 뒷팀이 샷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건 사실 그냥 골퍼들끼리의 자율적인 그런 행위, 배려입니다. 그래서 파4에서도 가능하고 파5에서도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 진행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파3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웨이브를 하면 확실히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손을 흔들어서 쳐도 좋다는 그 웨이브가 맞는 표현입니다. 싸인을 준다? 싸인 받습니다. 우리 싸인 받아요? 왠지 일본식 표현 외색이 좀 창현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시합에서는 뒤의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앞에 선수들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를테면. 무슨 브레이크를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린의 스피드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없는 룰입니다. 일곱 번째는 라이, 라인, 브레이크입니다. 훅라인의 라이가 안 먹었어 같은 표현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라이는요. 볼이 놓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린이 아닌, 그린뿐만이 아닌 어떤 곳에서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중계를 보다 보면 세컨 샷하기에 라이가 안 좋은데요라든지 혹은 내리막 오르막 라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표현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퍼팅 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볼이 가는 선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골퍼들이 퍼팅을 할 때. 가상의 선을 그리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도 하죠. 그 역시 퍼팅 라인이라고 합니다. 경사를 이야기할 때는 브레이크라는 말을 씁니다. 라이트 랩트 랩트 라이트 브레이크죠. 그래서 경사를 잃다라고 할 때는 리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템포와 리듬입니다. 구찌 중에 가장 고급진 구찌가. 첫 톨에서 샷을 하는 동반자에게, 첫 티샷을 하는 동반자에게 너는 백스윙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니? 내쉬니? 라고 묻는 것과 너 템포와 리듬의 차이를 알아? 라고 하는 거라는데요. 뭐지? 뭐가 다르지? 하다가 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템포는요. 스윙의 길이입니다. 길이. 전체 시간. 타이고즈는 1.2초. 빠르기로 유명한 닉프라이스는 1초. 이런 거죠. 템포가 빠르다. 템포가 느리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듬은 그 스윙 안에서 속도의 분배를 말합니다. 길이 내에서의 박자인 것이죠. 맥스윙, 다운스윙의 박자. 이를테면 맥스윙이 3, 다운스윙이 1, 이런 식으로요. 템포가 빠른 리키 파울러, 로리 맥길로이가 있고요. 템포가 느린 골퍼로는 어니엘스나 박인비 선수가 있는데요. 임성재나 마스야마 히데키처럼 맥스윙을 천천히 하는 그런 독특한 리듬을 가진 선수도 있지만 선수들의 리듬은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싱글 핸디캐퍼입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내안을 했을 때 관중들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레슨을 하는데 골프 채널의 한 여자 아나운서가 누군가 게스트를 가리키면서 그는 싱글이다. He is single. 이라고 해서 타이거 우즈를 몹시 당황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싱글 핸디캐퍼죠. 그는 싱글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이 친구 싱글 핸디캐퍼야 라고 말하면 쟤 왜 저래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보 때 일인데요. 친구가 카트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니들 오비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아주 야릇한 미소를 보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 알지 그걸 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다 세 명이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 그중 한 명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익숙한 것들을 바로잡자 바꾸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알아는 두자. 언젠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